한치 어떻게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예 변이에요 종류를 하면서 한치 루어 낚시를 제일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오늘 근데 한치 루어 낚시를 어떻게 하는거에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똑같아요 무늬호징어랑 여기가 그 뭐 뭐랄겠노 요가 0 스타버스 용담 bt점 bt점 저쪽에 있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오면은 여기 그 치킨 파는 곳 있더라구요 아 용담 해안도로에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용담 해안도로 입니다 한 마리를 목표로 가야 되겠죠 여기 괜찮은 포인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추천을 받았어요 요 포인트를 일단은 또 혹시나 자리가 없을까봐 나중에 먼저 와가지고 대기 타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요실이 하나 뺏어 갔어요 빨간색 이렇게 짱돌 형님하고 저하고는 루어로 조금 놀아보고 로드건 님은 찐낚시 아기는 2.5 세개 3호 세개로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 여가 있는데 이쪽 위로다가 조금 이렇게 왼쪽 왼쪽으로다가 조금 놀아볼 계획이예요 아니 아니 바닥은 금방금방 가고 있습니다 5 5 2 2 2 2 2 2 8시인가? 근데 진짜 정말 불안하게도 한찌 루어 낚시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보이네 전부 다 찌낚시네 불길한 예감이 또 대감을 흘린 적이 없나 불안한데 잡은 거에요? 옆에 찌낚시로 한 마리 저쪽 사장님 한 마리 올리시네 어 희망이 보인다 그러면 어? 형님 잡았다고요? 진짜? 오 잡았네 오 잡았다 잡았다 형님 인정? 제가 같이 쓰니까 잠든거에요 형님은 니가 잡아라 네 알겠습니다 저쪽에서 내 한찌 다 잡았잖아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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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고 나 뻘짓하고 있었는데 한 마리 잡았는데 왜 이렇게 작아 형님 추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작아요? 그래도 어쨌든 뭐 한 치는 한 치 잖아요 그죠? 어 이거는 다음에 제 오복을 위해서 알죠? 천놈은 방생이라는 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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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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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사이즈 좋네 야 이거는 사이즈 좋다 야 이거는 사이즈 좋다 야 사이즈 좋죠 이거는 야 사이즈 좋죠 이거는 벌써 들어가신다고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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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액션 세번 딱딱딱 주니까 홀린바이트에 바로 물어주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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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생각보다 많이 튀어나가네요 오케이 세 마리째 여기도 같이 한치 한 마리라도 잡히길 바랐는데 세 마리나 잡혀졌네 여기까지 하고 저는 들어가보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방한거라고? 선방한거라고? 아 진짜? 로드거님 여기 인사한번 여기 들어가세요 어딜 들어가? 어딜 들어가? 자꾸 어딜 들어가? 한 마리나 잡힐까 했는데 그래서 세 마리나 잡혀줬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